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문재인에게 항의를 하는 이런 강성자 쪽의 당원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재인을 비판하고 탈당해라 이런 사람들은 좀 난놈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재인 항의 집회 예고에 이재명이라는 이 XX가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분열은 안 된다 얘가요 김영철 검사 탄핵도 불끈 지가 내뱉은 거 아니에요 지가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줄줄이 이제 1심 2심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 1월 달에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오는데 100만 원만 이제 선고를 받아도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배지가 떨어지고 당권 양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정청래랑 박지원이가 이 이재명에 대한 당권을 빼뜨려서 문재인이 장악을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이 멍청한 놈은요 엎드려 기고 자빠졌어요 한동훈한테 엎드려 기어요 그리고 문재인한테 엎드려 기어요 저보다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이재명이가 문재인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 때 안 밀어줬고 둘이 앙숙이라는 거는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막말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쫌생이 같은 문재인이가 앙심을 품고 거의 10년간을 이재명이를 두들겨 패는 거거든요 수륙 양공으로 지금도 뒤에서 리모컨트롤 하는 놈이 문재인이라는 거를 이재명이 잘 알아요 근데 본인의 수사가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본인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죠 검찰이 자기를 여러 방면으로 쪼아오니까 그래서 백주대낮에 이거는 모의 위증교사는 김영철에 대해서 장시호에 대해서 정말 10년 이상의 중범죄자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질러놓고 나니까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거 들춰주게 되겠네 태블릿 PC까지 그러다가 말이 좀 쑥으로 들다가 김승원 간사 이게 또 이재명이 오른팔이죠 김어준의 이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검찰 특검 수사가 이거 너무 잘못됐다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결과만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최소원 씨가 어떤 인권유리를 당했고 최소원 씨의 의견은 단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최소원 씨를 증인 채택을 해서 발본세권에서 이 검사들의 만행들을 들춰봐야 된다 그래서 여론이 쫙 이제 들끓으니까 마지못해 이재명이가 수락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김승원부터 박지원부터 뭐의 위증교사를 잡으려면 위증을 했다라는 걸 먼저 잡아야 되는데 위증은 벌써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결문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들고 청문회 때 장시호를 소환해서 야 너 위증했던 게 법원 판결문이 있는데 이거 누가 시켰어 이러면 교사범이 나오는 거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그거를 덮어버린 놈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전당대회 때문에 못했지 정총내가 알아서 한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놈이 지금 80%, 90%로 남노당 수계가 당선이 됐잖아요 마치 중국 공산당이 90 몇 퍼센트 이렇게 당선이 되잖아요 시진핑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이 당선됐는데 누가 이재명한테 이렇게 한 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재명이 하라고 했는데 정총내가 막았다? 그러면 정총내가 쿠테타를 일으킨 거고 정총내를 내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내비두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불거지면 공론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의 수사는 조작이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조작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김승원 관사를 비롯한 좌파에 깨어있는 정상적인 좌파의 인사들이나 시민들은 이거 좀 아이러니한 거지 다 이렇게 조작진 걸 줬는데 왜 청문회 때 이거를 덮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다시 열어보란 말이야 총선 때 어땠어요? 4.10 총선 전에 아니 유력 인사들을 반 이재명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중국식으로 그냥 북한식으로 다 숙청을 시켜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게 이재명인데 정청래가 자기한테 반기를 들었다? 이거 하라고 태블릿 수사하라고 했는데 정청래가 안 했지 나 안 모른다? 지금이라도 해보라고 이놈아 이놈이 지금 무슨 선택을 했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본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재인이 5년 동안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놓고 모든 죄를 다 저질러놓고 정상적이라면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잡룡들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정권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전 정권의 패악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갑니다 노무현처럼 목숨을 끊던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놈은 정권을 잡자마자 잡룡들을 다 죽였잖아요 안희정부터 김경수, 임종석, 서울시장, 박원순이 다 날렸잖아요 이낙연까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재명 사이가 안 좋은 이재명을 밀지 않고 윤석열을 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도 지친 거야 민주당 애들이 정권을 잡으면 5년 동안 정권 잡아서 나라 국가를 다 비워놓고 경제 안보 다 무너뜨리고 그거를 빈 껍데기만 넘겨주면 보수 정권이 그걸 바톤을 잡아갖고 5년 동안 뒤치다 꺼리하다가 또 정권을 뺏겨 선동질해 그럼 또 감옥 가게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자 그래서 김무성 주도하에 탄핵이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시키고 나니까 나머지 대통령제의 명분을 제거를 하려면 이제 이재명 하나 남은 거야 여지까지 하다가 이재명이 지금 한동훈과 들러붙고 문재인에게 들러붙었다는 거는 들러붙었다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를 치고 있는 뒤에서 치고 있는 정적이 문재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본인이 대선에서 떨어진 이유도 문재인이라는 것 때문에 알고 있어 이재명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를 지지하는 수많은 80%의 좌파 국민들의 염원을 내팽개치고 지 혼자 살겠다고 문재인한테 아부 한동훈한테 아부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을 치고 있으면 지가 잘됐다 그러고 처벌해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이놈은 문재인이 지금 좌파의 강성당원이 민주당 강성당원이 문재인한테 항의를 하고 그 집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 쉴드를 쳐줘요 분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건 뭡니까? 검찰개혁을 외쳤던 그런 염원들을 짓밟고 범죄를 다 은폐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한동훈 문재인에게 납작 기어다닌다 라는 거는 그 쉴드를 치고 있다는 건 내각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재명 입장에서 좋은 기회잖아 저 쫄보가 안 한다니까 지금 박찬대라는 놈 보십시오 그놈이 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컸어요 이재명의 측근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일 때 문재인 쉴드를 쳐주잖아요 이건 뭐야? 두 가지잖아요 자기의 주군인 이재명을 치고 있는 문재인 편이던가 스파이던가 아니면 이재명이 시켰던가 야 그냥 기어다니자 우리 내각제 가자 그냥 우리라도 살자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보수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은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멍멍이가 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권이 못하면 우리라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문재인의 폐약질 문재인 가족의 폐약질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놓은 원흉에 대해서 조작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려면 당연히 조작을 해야 되겠죠 조작이 필요하겠죠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냥 조작 안 해도 있는 그대로만 법대로만 해도 쟤는 종신형 플러스 더 나아가서는 사형까지 갈 수 있다 이적제 여적제로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문재인은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문다에 문재인의 문재인의 김정숙의 문준용의 문재인의 사유의 가족들의 비리 경제공동체 채소원씨의 옥중 편지에 나왔듯이 법전에도 없는 경제공동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들이 만들어놓고 그렇게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할 때는 법을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지들에게 그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 초등학생들도 사실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주면 최소한 제가 하는 말씀이 옳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 진영의 정치하는 놈들이나 패널들 이 논평을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게 대한민국이 법조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대표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언론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대로 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2, 3천명의 대다수의 검사 그리고 또 수많은 판사 또 수많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어용지를 하는 이 검사 판사 그리고 어용지를 하는 이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간들의 면모를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정치 기득권에 편향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검사야 판사야 정치를 하고 싶은데 원칙대로 판결을 하고 수사를 하면은 정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같은 조작 검사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선거 때 몇 개월 전에 그냥 패널로 나가서 어용지를 하면서 배지를 받고 있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제가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법조인들과 언론인들은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딱 박아놓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실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차피 어용지를 해봐야 정치인이 될 수 없고 아니 맞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 건 개헌을 안 하고 이 내각제 이헌집정제 이런 기득권들이 평생 호요식 국민들 눈치 안 보고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개헌들만 추구하고 있지 이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개헌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BJ정신과 노무현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사주인보다 국팀 더 싫어해요 만약에 그들 가서 개판 치면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팀의 지도부 다 소환해 전부 정백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팀은 27만이에요 그러면 국팀의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팀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국종형 만들었던 분들이 국팀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 다는